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창 킹석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양말은 골프 양말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골프 양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성 겁니다 골프 양말 마네킹 여성과 실제 여러분 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네킹을 실제 신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골프 양말 발등 그리고 발바닥 특이하죠 예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복특방이라고 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복특방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이 골프 그때 예 공인중개사 복특방 하시는 분 말씀이 골프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니까요 고건 대작들이나 치는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은 대중화가 돼가지고 누구나 좀 많이들 여성이고 남성이고 골프 치잖아요 그래서 골프 양말 특수한 양말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이버 검색창 킹석에 들어가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 보시다시피 특이합니다 발등 네 갈등 망 그리고 중간에는 조여주는 부분 그리고 목 길이는 길지도 짧지도 않고 안성맞춤 네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품질이 대단히 좁습니다 국산입니다 발바닥을 보시면은 이렇게 뒷목 부분 물방울처럼 생겼죠 그리고 발바닥도 역시 이렇게 물방울처럼 아주 특이하게 됐습니다 이 양말을 신게 되면은 이게 골프 양말인데 다리 구름에 붕 뜬 기분이고 품질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감탄사가 연발 나올 겁니다 지금 발등 망 발 예 그리고 중앙에 져지는 부분 역시 발등 망 예 이 망 처리는 것은 통풍이 잘 돼서 발바닥이 두껍기 때문에 고실고실 보송보송 오래 지나도 피로감이 없고 그리고 내 발이 편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도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 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뿌리와 뒤꿈치는 이렇게 특수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발 편하고 잘 떨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발 바닥 부분은 물방울처럼 해서 신으면은 다리 공중에 붕 뜬어 있는 그리고 구름에 걷는 것처럼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품질 대단히 좋습니다 국산입니다 최고의 품질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칼라는 여전거는 흰색하고 이렇게 회색 이렇게 낱개가 완벽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판매 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이렇게 걸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선물한데 선물 하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분한테 선물 하시는데 조금도 손색없게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한 켤레씩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껏 회색하고 흰색하고 딱 두가지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여성 여러분이 신었을때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 골프 양말 역시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 있어 보시면 구경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창에 만들고 나는 신색 아니면 회색 아니면 나는 신색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쌍입니다 네 다음은 남성껏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남성껏와 여성껏 물론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그런데 남성껏은 검정에 하나 추가됩니다 색상 한가지가 더 있다는 것 그리고 예 우리말로 그러니까 크기만 좀 차이난다는 것 지금 이건 여성껏 회색이거든요 실제 펼쳐놨을 때 그리고 이거는 남성껏 실제 펼쳐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크기가 차이난다는 것은 뭐냐 색상 맞으면 전체 다르는데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치수가 많이 차이 나죠 이렇게 실제 신색은 남성껏 신색은 예 회색은 지금 여성껍니다 크기를 비교 여러분에게 크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남성과 여성의 크기 차이가 있다는 것 네 그 차이차입니다 색상 색상은 여성껏은 회색 신색 두 가지고 남성껏은 거기에 검정 하나 추가해서 세 가지 남성껏은 세 가지입니다 역시 남성껏도 이렇게 낱낱이 낮게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회색 회색 그리고 이거는 검정 검정 이렇게 낮게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국산입니다 매딩 코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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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최고로 좋은 품질 그리고 이거는 신색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성껏은 남성껏은 마네킹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껏으로 대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골프 양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성 골프 양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마네킹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실제 사이즈 크잖아요 똑같습니다 디자인 예 같습니다 품질 같습니다 한데 크기 사이즈 치수만 좀 차이 난다는 것 역시 네이버 검색창 킹쌍에 들어가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장 포장된 상태 한클래씩 포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여러분을 직접 보여드리게 해서 이렇게 골프 양말 목이 적당히 길지도 짭지도 않아서 흘러내리지 않죠 그리고 튼튼하게 자려놓았어요 국산이라서 아주 품질 그리고 뒷목 부분 여기에 물방울처럼 아주 편하고 구름 위에 붕 뜬 것처럼 아주 그리고 물방울 해서 아주 좋습니다 쿠션도 좋고 그리고 앞부분과 뒤꿈치는 잘 떨어진다 해서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아주 발이 필러들어 그리고 중앙은 돌지 말라고 조여주는 부분 예 밴드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이 좀 깊잖아요 그래서 돌까 싶어서 높아지면서 그리고 예 발등 발등 앞부분과 앞부분과 중앙 발목부분을 이렇게 망처리를 했습니다 왜냐 두꺼운 양말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예 답답하고 땀 없으면 땀 증발이 안될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망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발등가 떨어질 염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처리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통풍이 해서 발이 답답하지 않고 덥지도 않고 발이 보송보송 고실고실 오래 신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아주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놓은 골프 양말입니다 지금 소개되는 것은 마네킹이 없어서 남성용인데 마네킹이 없어서 실제 실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잖아요 네 여기 물방울 가라 아주 특이해 그리고 발 신었을 때 발이 아주 편합니다 구름에 붕뚱같은 네 아주 아주 편하도록 잘 만들어놨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색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구경하십시오 예 다른 여러가지 등산 그리고 골프 또 신사용 숙녀용 패션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신 오색 터신 그리고 당뇨양말처럼 볼이 아주 넓어 가지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검색창 킹색에 들어오셔서 구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용도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칼라는 섞어서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남자건 칼라가 흰색 회색 검정 세가지 여성건은 흰색 회색 두가지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창 킹색입니다 킹색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 선택 구매하셔서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네이버 검색창 킹색 네 일명 공장에서는 당뇨양말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당뇨양말이라고 할 수 밖에 없죠 불어짜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시면 칼라는 딱 두가지입니다 검정하고 검정 그리고 지색 가장 선호하고 신사 멋쟁이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가장 잘 팔리는 네 검정과 지색 칼라는 딱 두가지라는 것 왜 당뇨양말이라고 부러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네 낱개를 여러분에게 직접 마네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목도 길지도 짧지도 않고 네 긴목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중목입니다 이게 길지도 짧지도 않고 그래야 안성맞습니다 흘러내리지를 않습니다 왜 안 흘러내리냐 목이 두겹으로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예요 실이 최고급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케이십니다 실케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알아주는 실 그리고 또 품질이 최고급실 제일 좋은 실 실케이십니다 그리고 신축도 좋죠 신축도 좋죠 목이 느슨합니다 목이 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넓어요 그래서 아 나는 발목이 부었어 나는 발목이 뭐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쪼이는 것이래 느슨한게 좋아 그러니까 발이 더 볼이 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 발이 부으신 분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특별하게 제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넓게 제직을 해가지고요 절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기 길지도 짧지도 않고 안성맞춤 그리고 발이 커서 나는 시중에서 아니면 백화점에서 나는 양말을 내 팔에 맞는 치수가 양말이 없어 도저히 구해지를 못하시는 분들 네이버 검색창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 양말을 선택해서 신으십시오 발이 290, 300이라고 자부하신 분들 그 정도 사이즈면 네 사양이 될 발이죠 사양이 될 발 사이즈 네 이렇게 신축이 좋습니다 그래서 290, 300 양말을 시중에서 내가 구할 수 없어 백화점에 가도 없어 그래서 나는 발이 너무 커서 어떻게 내가 별도로 짜서 심기 전에는 구할 수가 없어 그러신 분들 너무 치수가 커가지고 발 치수가 크셔서 도저히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이 양말을 대가십시오 일명 공장에서는 당뇨 양말로 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뇨 양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발목 발이 부으셨다 발이 너무 발이 크다 보니까 발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살이 많다 좀 크다 그리고 또 당이 쓰시다 좀 이런 거 싫으시다 또 나는 느슨은 거 좋다 하시는 분은 택하십시오 정말 안성맞춤 지금 보여드리자시피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볼이 있습니까 불을 쪘기 때문에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그리고 치수가 신축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통 균형 상태입니다 이걸 신축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힐이 좋기 때문에 아무런 인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양인들 발사 290, 300 잡으신 분 그리고 270, 80 그런 분들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맞고 발이 좀 크신 분은 신축이 좋아서 늘어나서 잘 맞는다는 것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보시기도 한 30cm 이상 되잖아요 이렇게 신축이 좋습니다 물론 옆에 이렇게 쫙 펴져서 뭐 하는데 270, 80 잘 맞습니다 그리고 90, 300 되시는 분들은 늘어나서 만든다는 것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 킹스하게 들어오시면 색상도 정말 지색검정에 싫어하시는 분은 없어요 지색검정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은 색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잘나가는 색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까지 발이 너무 커서 정말 양말을 구할 수가 없어 그리고 목이 목이 좁아서 답답해 쪄는 거 싫은데 목이 쫄려 그리고 발이 부어가지고 내가 좀 다른 양말은 적은 양말을 실을 수가 없어 이러신 분들은 이 양말 당뇨 양말을 구해서 신으십시오 남성용입니다 남성용 여성용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용 지금 소개해 드리는 마네킹이 없어서 그냥 양말로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스악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양말을 발이 크신 분들 또 발이 부으신 분들 또 힘을 실으신 분들 또 느슨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절대 높으신 분들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안 흘러내립니다 돌지 않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네 목이 작은 높이라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실제 펼쳤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 꺾으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목이 짧죠? 목이 확연히 짧잖아요 예 발바닥에 비해서 목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목 단목 목이 길지도 짧지 않는 안성맞춤 예 발에 쫙 달러붙어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양말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품질 대단해졌습니다 실 중에서 제일 좋은 실캡 전문가들이 가장 알아주는 실 제 고급 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놓고 선택 구매하셔서 신으시면 정말로 좋다는 걸 피부로 실감하실 겁니다 검색창 칭석입니다 들어오십시오 구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창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